사무엘하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합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안문자선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내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엘레아 메탈이오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합에게 기별하여 헷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합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메 다윗이 요합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르되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중에 있고 내 주 요합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합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다. 요합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합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해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합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로페사스의 아들 아비멜렉을 처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작을 그 위에 던짐해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합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합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안에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요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2장 요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업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마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메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야마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요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월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요호와의 말씀을 없인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문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요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심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요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요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요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이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요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리야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요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요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요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요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합이 암문자선에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합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돕질과 썰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문자선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누가 부금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부금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으냐 사람으로 붙으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 붙으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오 만일 사람으로 붙으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제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 붙어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의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